서룡이가 아까 기타 치던. 지금 저 공간이 굉장히 자기 공간인 것처럼. 그러니까. 노래 잘한다. 예일리인데, 첫 곡이. 지금 약간 음이 나갔어. 어. 같이 있자. 악바리의 느낌이 좀 있는데. 메인보컬인 것 같아요, 왠지. 네. 좋은다. 이거 또 주무시나? 주무시는 분들 한 분 계셔주셔야 되거든. 그렇죠. 뭐야. 색상 정리. 앤 약간 뇌생려 느낌인데. 그러니까.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. 래퍼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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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다 왔다. 다 왔다. 바로 집에 가는 건가. 네, 이거 잘 사. 지금 쉬어줘야 되거든요. 저희는 산소가 별로 없어서 그렇게 잠이 와요 숙소 가면 잘 안 오는데 저기만 있으면 잘 안 돼요 두 시간 동안 랩을 계속 하니까 가만히 이렇게 얌전하고 대충 이렇게 자진 않는데 이거 아닌가요? 아 그렇죠 이거 아니면 걸릴까 봐